어찌 한번 가고 박수들이 타러 그 다음에 오늘은 어제 아론버 여자들 술먹고 오줌 노는 소리 오감쇼 일명 그다음에 충례별천사 골고루 보여드릴게요. 그럼 박수나 많이 치고 같이 그럼 아이고 우리 엉덩이 아물네. 아시고 세상에 올 때 내 맘에 온 건 아니지만 이번 내 풀도 하나 없지 내 손에 없는 이곳을 찾아 여자들까지 나방이나 지불세 없이 나는 이곳이 여기 안보이죠? 이제 와서 생각하는 꿈같은 뒤에 두 번 살 수 없는 인생 우애도 많아 여자가 세월이 다시 오하고 볼 수 없음 남은 세월이나 열심히 일어나고 싶다 돌아보니 생독으로 오도 지우스도 씁 나머지 인생 시설 제발 지우스도 이 쪽을 어떻게 박수 칠 줄 몰래요? 그냥 대남부터 피하거나 못 봤어 의자 없냐? 지우스도 없네 지우스도 없네 아이고 의자들 부모님 있어야지 의자를 더 사지 지우스도 없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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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힌 건 아니지만 51 마지막 미했음 이곳에 없이 각소리도 열심히 삽니다 한몰 이제 왔어 저 생각뿐인 꿈과 눈 같은 뒤에 두 번 살 수 없는 인생 후예도 많아 저 같은 세월 아쉬워하듯 불릴 수 없을 만큼 남은 세월이나 차에 사세요 돌아온 인생 부끄러워도 지울 수 없으니 나머지 인생 지사할 때와 일같이 여러분 나머지 인생 행복하세요 자리가 자리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